1년 1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. 다음 중앙 가운데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앨범 타이틀곡 그리고 타이틀곡이 랜덤이잖아요. 우리 지나양만의 짧게 랜덤 포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랜덤 포즈를 요청을 드릴 텐데 자연스럽게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가운데 중앙을 보시고 랜덤 포즈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.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아유 너무 귀여워요.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랜덤으로 포즈를 취해왔습니다. 똑같이 시선만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자 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아유 꽃받침을 너무 상큼하게 둘 셋 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좋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오른쪽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랜덤 포즈 하나 둘 셋 아유 아름답고 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안테나에 기대주잖아요. 우리 안테나 유희열 사장님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포즈 즉 즉흥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. 랜덤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아 그제 이 포즈죠. 네 저도 많이 봤는데요. 네 그렇죠. 네 아유 진한양의 포토타임 건반이 마침 뒤에 있으니까 우리 뒤로 돌아서 앉아서 우리 건반에 약간 연주하는 느낌으로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. 네. 이 케이스는 사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나오네요.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멈춰주셔도 됩니다. 사진을 위해서 음두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. 시선만 왼쪽으로 좋습니다. 네. 다음 중앙 가운데 자 기자님들을 위해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즉흥연주로 연주하면서 하나 둘 셋 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시선만 왼쪽 가운데 중앙 네 계단 잠시 후에 들려드릴 거잖아요. 계단 오프닝 있잖아요. 정말 그 심각한 그 포즈는 좀 열정적인 연주로 자 하나 둘 셋 네 된 거예요. 네 됐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 네. 지난해 포토타임 함께 해왔는데 이쪽 앞쪽으로 1년 1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. 네. 그래 esa 감사합니다.